아니 아무도 미드를 안보네 와 개쎄다 아 뭐하는거야 진짜 소라칼을 잘라야된다니깐 제드가 와서 니가 사이드를 돌게 아니라 임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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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서 죽는데 이거 아니 왜 궁을 안쓰냐 아 이새끼들 왜 자꾸 사이드만 돌아 내 쪽에 붙어서 뭐래 할 생각을 해야지 게임 진짜 거지같지 않네 명령을 따르도록 하지 아 이새끼들 왜 자꾸 사이드만 아 이새끼들 왜 자꾸 사이드만 아 이새끼들 왜 자꾸 사이드만 소라카소라카아 아 아 아 좀 잡아봐라 쓸모가 없네 이새끼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난 너보다 다소수 낫 수 있다 아니 제드가 아니 어떻게 소라카를 한 번을 아 진짜 팀 존나 안심하다 내가 어떻게 해주냐 이거를 아 내가 뭘 어떻게 해저 이거를 진짜